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이 전용됐군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 의사에 대단합니다 일은 거리고 있음 사냥이 끝났네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A 거점이 점령됐군 D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근데 B 거점이 점령할까요? B 거점이 점령할때 도망칠 수 있어요 B 거점은 점령할때登agement 적군을 침하십시오 C 나머지 설치로 뭐하는게서 2-0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다.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이번에야말로 즐기라고 자네 편이 유리하네. 에이 거점을 함락시켰다. 모두 자네 마음대로 해. 에이 거점이 그래서 그에이 거점이 했죠. 에이 거점이 계속 붙여있는데 지켜보이지요. 에이 거점이 좋은데 우을인데 유지하게 도와주십니다. 에이 거점이 끝난다. 2명째라, C 거점을 함락시켰군. A 거점을 함락시켰네,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B 거점을 함락시켰군. 거점 2개가 전해될 것세. C 거점은 함락시켰군. 좋았어. 사냥을 시작하지.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또 다른 사냥이 곧 시작될 것세. B 거점을 함락시켰군. 판정을 내리지. 초부시계. C 거점을 함락시켰군. 영해로운 여명이 오고 있다네. 끝을 내게.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자넨 아이코라 같은 직감을 가졌군 정신적으로 서로 닮았어